문장 삽입 만점 프로젝트 제 7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박스에 레더가 보이는데요 레더를 보는 순간 앞에 나데이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아래서 낫이 있는 부분을 찾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낫이 있는 부분이 1번 앞에 하고 4번 앞부분에 부정적인 표현이 지금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1번 또는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높았던 건 사실인데 역대 기출을 살펴보면 부정적 표현이 없이 내용적 흐름으로 낫 A, 레더 B의 논리적인 흐름이 연결됐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낫이 여러 번 등장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결돼서 어울리는 부분을 따져야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낫이 보인다고 해서 바로 뒤를 정답으로 체크하지는 마시고요 소재의 흐름, 이 박스에서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소재가 정답이 되는 보기에 앞뒤 흐름에 일치하는지 이 부분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지조차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문장 삽입을 완벽하게 만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의 소재적 흐름을 명확하게 보는 연습을 선행하셔야 됩니다 박스 분석을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박스에 레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어저리에 데이가 있어요 그것들이 주장을 한다 데디아라고 앞에는 복수명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데디아를 봤더니 주어에 결과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향은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의 방향이죠 결과들이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라고 그것들을 주장한다 그래서 뒤에가 주장이 되고 앞에가 근거가 되는데 뒤에 주장은 결과들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같은 방향의 연결성이 있을 텐데 그 결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과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 소재랑 방향을 명확하게 눈도장을 찍어두시고 아래 흐름 속에서 이 방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흐름이 어디에 적절할지를 명확하게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주어가 있죠 주어를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흘리시면 안 돼요 주어는 희망이고 동사의 방향은 발견이 된답니다 희망이 다른 종류의 희망이 발견이 된대요 용어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삶이 전개되어야 되는 방식으로 전개될 거라는 정서를 표현하는 용어에서 다른 종류의 희망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펼쳐지는데 인생이 펼쳐져야 되는 방식으로 펼쳐질 거다 이 비서포즈드2는 예정에 대한 느낌이 강하죠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정해진 방식대로 흘러갈 거다 이런 방향이 느껴집니다 박스에서 우리가 봤던 미래 결정되어져 있다랑 비슷하죠 하지만 주어가 달랐어요 박스는 결과들이었고 여기는 인생이죠 이제 이 뒤에서 이 용어들이 지금 굉장히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용어 안에 삶이 예정되어져 있다라는 감정서가 표현되는지를 소개를 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첫 번째 용어가 소개가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설명이 되죠 아이슬란드어인 용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슬란드 매거진에서 그 국가의 모토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 용어를 대략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다 잘 될 거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문구는 일반적으로 구호로 사용이 되는데 특히 결과가 좋지 못할 거로 이상이 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요 자 지금 흐름적으로는 이 부분의 흐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설명하는 핵심적인 소재는 아이슬란드 용어죠 그리고 방향은 다 잘 될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고요 결과가 좋아 보이지 않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결과들이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 뭔가를 부정하면서 이쪽으로 꺾여져야 되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았죠? 넘어가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앞쪽을 봤을 때 우리가 잡아놓은 거 인생이 예정되어져 있다는 느낌 이 느낌을 담고 있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의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고 계셔야 됩니다 이 박스가 들어가려면 일단 한번 꺾여졌다가 돌아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역접의 연결사가 나올 경우에 방향이 A다 근데 만약에 아래 방향이 A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B로 갔다가 A로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A의 반대 방향인 B로 가야 A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가 들어갈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용어들이 미래를 신이나 운명의 손에 맡기고 있대요 아직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요 그리고 레더를 사용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도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표현들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표현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표현도 나옵니다 아래의 핵심적인 소재들은 전부 다 위에 나왔던 이 Terms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이죠 방향은 신이 원하시길 이런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운이나 운명에 놓여진 믿음을 표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결과들이 미리 결정되어져 있다 오히려 이런 방향 아직 없죠 3번에 지금 Such Terms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용어들을 다 싹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동서 부분에서 방향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일단 여기 두 낫이 나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4번이 답이 될 확률은 높지만 이 4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읽고 느끼셔야 됩니다 소재가 연결되는 느낌을 그 용어들은 뭘 전달하지 않냐면 확신 그 자체를 전달하지 않대요 그 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발생할 거라는 확신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복수 명사가 있죠 항상 A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자동적으로 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뭔데? 여기서 이 용어들이 전달하는 바가 A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러면 이 용어들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니? 이 질문을 던져야 되고요 이 뒤에서 그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인디드가 나왔죠 인디드의 기능은 첫 번째는 강조할 때 사용을 하거나요 두 번째는 내가 방금 한 말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주로 써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균열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용어들이 확신을 전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뭘 설명할 차례죠? 그 용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차례인데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강조를 하고 있죠 아직 설명도 안 했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대요 말이 안 되죠? 자 여기에 논리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한번 볼까요? 그 용어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용어들은 데디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연결이 딱 맞죠? 결과들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그래서 결과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논리적으로 도식화를 하면 이 4번 앞에 방향에서는 이벤트의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라고 나와 있죠 즉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가 결과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4번 앞에서는 우리가 결과를 특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방향을 꺾고 결정되어 있는 쪽으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결정되어져 있다를 강조하면서 추가적인 앞에서 전달한 방향을 지지하는 방향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누군가가 아마도 결정할지도 모른데요 어떤 결과든지 최선의 결과이고 겉으로 보이는 바와 상관없이 그 이벤트들이 반드시 어떤 자애로운 계획을 반영하고 있고 또는 최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즉 그 이벤트들은 전부 다 계획이 되어진 거다 미리 결정되어진 거다 이런 방향이죠 그래서 박스에 있는 프리디톨민드의 방향이 여기 플랜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프리디톨민드 대신에 플랜드를 집어넣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볼 때 방향을 잡을 때 꼭 동의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파악하시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인디드를 통해서 연결이 안 되는 균열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NotA에 적합한 RatherB가 박스에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박스에 나와 있는 방향을 4번 뒤에서 인디드를 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스가 들어갈 자리를 찾을 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문제를 풀고 싶으시다면 이 박스 앞부분의 흐름과 박스 뒷부분의 흐름 그리고 박스와의 흐름이 앞과 그 다음에 박스 그리고 박스와 뒷부분의 흐름까지도 따져 주셔야지만 명확하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 박스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빠져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균열의 시그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연결사들이나 접속부사들의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익히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푼 문제 풀이법을 정리해 드리면 나데이 레더비, 인디드 균열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